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. 오늘 뉴스장터가 또다시 또다시 나훈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어제 나훈아 스페셜 보셨습니까?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스페셜 공연입니다. 이 방송 보셨습니까? 자 이 방송도 시청률을 무려 18.7%를 찍었습니다. 자 이 본방이죠.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공연이 지난 9월 30일 지난달이죠. 30일 본방송이 방송됐는데요. 이 시청률이 29%를 찍었고요. 그리고 마지막 어제죠. 스페셜 방송이 18.7%를 찍은 거예요. 그래서 올 이번 추석은 나훈아로 시작해서 나훈아로 끝났다.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은 온통 나훈아 뿐이다. 나훈아가 최고의 화제의 중심에 서 있었다. 다른 얘기는 거의 없었다. 이런 얘기예요. 나훈아 스페셜 방송은 사실 본 방송의 재방송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스페셜이 당초에는 지난 6개월 동안의 공연 준비 과정을 담은 다큐 형식의 미니 다큐 형식의 방송이었는데 많은 시청자 팬들이 나훈아 본방송의 무대 공연을 다시 재방송해달라는 요청이 엄청나게 많아서 이 다큐 준비 과정의 다큐와 본방에 무대 영상을 넣었고요. 그리고 본방송에서 편집됐던 미방송됐던 부분에 무대 영상도 넣고 그리고 무대 밖에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넣어서 만든 스페셜입니다. 말하자면 제 방송의 성격을 띄고 있는 어제 나훈아 스페셜 방송도 이렇게 무려 18.7%나는 엄청난 시청률을 찍은 거예요. 이 시간대가 밤 10시 30분 아닙니까? 늦은 시간대에도 불구하고 20%에 가까운 시청률을 찍은 것은 그만큼 나훈아의 인기가 대단하다. 이 방송,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공연 방송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증거죠. 본방 29%, 재방송 성격 스페셜 18.7%를 찍은 거예요. 엄청납니다. 엄청나. 이 방송에서 나훈아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?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었으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다. 이런 얘기도 하고요. 말하자면 이 공연을 개최하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하고요. 그리고 24년 만에 KBS를 찾아서 콘서트를 준비하는 모습을 최초로 공개한 건데요. KBS에 출연한 것은 24년 만이고요. 방송에 출연한 것은 15년 만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지난 6월에 첫 기획회의를 시작한 것부터 그동안의 준비 과정을 다큐 형식으로 진행을 했고요. 본방송에 무대 영상도 담아서 18.7%라는 이 엄청난 경이로운 시청률을 또 찍은 거예요. 그리고 나훈아는 이 방송에서 또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? 나훈아 가수 인생 54년에 첫 번째 무관중 공연이라고 해요. 콘서트라고 해요. 나훈아는 2, 3년 만에 나와서 대형 엄청난 관중을 모시고 공연을 합니다. 대형 콘서트를 여는 거죠.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무관중 언택트 공연을 한 거예요. 온라인 관중 천명만을 모시고 공연을 해서 너무 어색한 거예요. 그래서 나훈아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? 오늘 같은 공연은 태어나서 처음이다. 공연을 하면서 눈도 좀 쳐다보고 오랜만입니다라고 하면서 손도 좀 잡아보고 해야 하는데 이거 뭐가 좀 보여야 할 텐데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. 어렵다는 거예요. 가수들도 그런 환경이 있어요. 관중의 반응이 와야 리액션 더 흥이 나는데 그런 게 떨어진 상황에서도 역시 가요계의 전설 황제는 언택트 공연을 엄청나게 웅장하게 최고의 화려한 무대를 꾸며서 시청률 29%를 찍은 거예요. 재방송은 18.7%를 찍은 거고요. 여기에 또 나훈아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?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의료진들에게 격려의 인사를 드리지 않습니까? 우리들에게는 영웅이 있었다. 코로나 때문에 난리를 칠 때 우리 의사, 간호사 여러분 그 밖의 관계자 의료진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영웅이다. 이분들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헤쳐나갔을까? 내가 더 젖먹는 힘을 내서 할 테니 우리 의료진 여러분들에게 큰 박수와 대한민국을 외쳐달라. 이렇게 응원을 하는 거예요. 나훈아가. 이 응원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힘을 받고 있습니다. 자, 극복하자. 지금 어려운 환경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국민들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기 위해서 만약 내가 이 공연을 하지 않았다면 두고두고 후회했을 거다. 이런 얘기를 하고요. 또 정치권에도 소신발언 쓴소리를 하고 KBS에도 쓴소리를 하고 그래서 이번 올해 추석 연휴 오늘 온통 나훈아다. 나훈아로부터 시작해서 나훈아로 끝났다.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. 29%의 시청률로 시작해서 18.7%를 찍었는데요. 역시 나훈아입니다. 역시 나훈아예요. 나훈아는 살아 있었습니다. 언제까지 노래를 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구만둘 때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.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다. 이런 얘기에 지금 많은 팬들이 아닙니다. 더 해야 합니다. 10년 이상은 해야 됩니다. 이런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. 어제 보시지 않았습니까? 몸매 74살에 나이와는 상관없이 거의 청년 수준입니다. 그리고 그 노래 가창력 폭발적 가창력으로 보면 더 청년입니다. 그게 나훈아의 오늘의 현주소고요. 나훈아의 인기의 현주소는 29%로 시작해서 18.7%로 끝난 거고요. 올 이번 추석은 온통 나훈아로 시작했고 시작을 끝났고 온통 나훈아만이 존재했던 추석 연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도 뉴스장터도 나훈아 영상을 여러 개 만들었는데요. 역시 나훈아 팬들이 엄청납니다. 보통 50만 이상의 조회수를 찍은 거예요. 그만큼 나훈아의 인기는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올 이번 추석은 나훈아로 시작해서 나훈아로 끝났고 또 온통 연휴 기간 중에는 나훈아만 있었을 뿐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.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, 좋아요,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